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남자 가수님이신데 혜성처럼 나타나셨다고 해서 나혜성이십니다. 나혜성님께서는 이분도 이제 봉사단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뵀지만 불러주실 노래가요 지금 점검중이죠? 조금 이따야 되죠? 괜찮아요? 네. 나혜성님께서 불러주신 노래는 바람의 소원하고 사랑의 흔적. 최희님이라고 바람의 소원은 책이실거구요. 사랑의 흔적을 최씨라 노트북 불러주실건데요. 나혜성님 태상처럼 나타나신 나혜성님께 박수 좀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나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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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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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